골뱅이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유서 깊은 단어거든요 이 골뱅이라는 단어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일배용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20살 때 일배라는 건 없었거든 이게 보통 지칭하는 게 우리 예전 나이트클럽에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여자들 친구들 따라서 나이트클럽 처음 오신 분들이 양주 벌컥벌컥 마시고 화장실에서 뻗어버리면 웨이터들이 야 화장실에 골뱅이 하나 있으니까 치워라 이렇게 얘기 많이 했고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은 술에 떡이 된 여성분을 일부러 소개를 받는 웨이터한테 몇 분 찔러주고 야 골뱅이 골뱅이 하나 갖고 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숨어 함이 된 그 나쁜 뜻 그거는 빡가능이 잘못했지 했지 하지만 일배는 아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일배와 다름없다 이 새끼야 다름없는 새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해주세요 일배가 빡가능이 일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배와 다름없는 새끼죠 일보 산배 꼭 저희가 그걸 걸러내지 못한 점 빡가능을 제지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만 용어는 정정해 주십시오 용어 정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빡가능이 사용한 의미는 그냥 술에 취한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도 봐 근데 어쨌든 가능한 한 추석을 다했다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반성을 하는 아니 저는 골뱅이라 지칭하지 않았어요 골뱅이 소멸을 얘기한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 골뱅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 야 이 정도 우리 실드 쳐준 거 아니야? 충분해 아 그래 됐어 그럼 넘어가 바로 시작해 귓구녕에서 골뱅이관을 뽑아 이어폰을 감싸들어도 이 새끼 반성 공복이 가시지 않는 무한갈증의 방송 빡가능 때문에 한 번씩 암초에 부딪히지만 아 그래도 싹싹 피해가는 방송 골뱅이가 골뱅이로 들리지 않는 방송 정월에 모여 대보름 보면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꼴 본격 재능 낭비 트래픽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의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병신련의 병신련을 위한 병신련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병신들 예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골뱅이 병신 예 빡가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음성 음란물의 창조주 관세음란보살 쌀까모니 빡가능 나왔습니다 쌀까모니 1년 365일 음란한 생각이 혈관을 타고 비장과 신장을 지나 창자 융털을 적시고 방광과 난소까지 오염시키는 음란의 황제 빡가능 인사 올리기 했습니다 빡가능 몸에는 난소까지 있나봐요 저는 자웅동체입니다 인도 부처를 보면 이 젖이랑 고추가 두 개 다 있어요 저는 관세음란보살이니 역시 자웅동체입니다 니가 무슨 지렁이냐 이 새끼야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거 너무 잘 만들어 관세음란보살 쌀까모니도 대박이야 쌀까모니가 뭐야 빡가능이 그러니까 일반인의 기준으로 빡가능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같이 즐거운 사람 한 분 계세요 박새롱 너 어이없어서 웃는 거지 새끼야 나는 쌀까모니 저분은 박새모니 자 그래요 잘되면 세레모니 그런 거는 너 하지마 니가 웃기는 방법은 따로 있어 자 다음으로 니가 모니 니가 모니 괜찮다 다음으로 세 개 모자 사이즈와 음모 굵기 기준 살아있는 3X라지 거의 없다고 나와있어요 아니 그럼 3X라지는 원래는 죽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생물이니까 모자는 3X라지는 껄림이 있는 티셔츠 사이즈죠 이번 배 때문에 2X라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깨는 항상 남아 아니 임산부 옷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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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X라지 바람초 아래로 아래 그 노로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저기 3X라지는 빡가는 엄지손가락 굵기죠 그리고 저는 머리에 쓰는 모자는 일반 모자는 쓰지 않아요 골목 모자라고 그러죠 콘돔처럼 씌우는 비니 모자 많이 씁니다 그것도 그냥 말고 특별히 크게 제작된 걸 특대 사이즈 쓰는데 제가 특대 사이즈 쓰는 건 머리뿐이 아니에요 가슴 털에도 써요 가슴 털이요 그러고 보니까 털 굵기가 보통 사람의 굵기가 아니에요 뜨개실 정도예요 그거 그렇죠 털 그거 대마늘로 이렇게 뜨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모공이 씨발만 모공이 빨대 수준이세요 자 다음으로 가업거래 음모파탈 음모파탈 파무파탈 오무팔탈 저리 가라 지겹지 않나요 가업걸 고객님 이걸 받아 가업걸 고객님 여러분 제가 직접 저렴한 가국에 음모파탈 해드립니다 나 못해주면 안 돼요 겨털을 물러도 음모는 파탈되는 음모파탈 전도사 박새롬이 인사 올립니다 나부터 할래 나부터 그리고 나는 음모 뽑다가 같이 부어버릴 것 같은데 나부터 자기 손으로 써놓고 그러니까 마치 누가 써주고 읽은 것이냐 강압에 못 이겨서 한 것처럼 그래요 잠깐만 이거 진짜 음모파탈 박새롬이 쓴 거예요 박새롬이 쓴 거야 이거 누가 써요 야 다리가 쓰록 농익네 야 너 야 내 원고 손대지 말라고 내가 어떤 개새끼 어떤 유인원으로 바꿔놨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딴지라디오의 공식 유인원 그래 유인원 그럴 겁니다 반갑습니다 정식 광고 협찬은 사실 바이오로매드 슬림 시크릿이요 바이오로매드 슬림 시크릿 이제 외울 때 됐잖아 3주째인데 슬림 시크릿 바이오로매드 슬림 시크릿 하나뿐이지만 이거를 참 제가 떠나는 마당이라서 구매하기가 애매해서 제가 복용을 못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불쌍하게 얘기하지마 아니 솔직히 못 먹었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의 없다의 증언이나 혹은 타제품 알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게시판에 속속들이 간증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알러지 때문에 사과를 못 드셨대요 사과요? 사과를 조금만 먹으면 토하고 사과의 알러지가 사과 사과 근데 이분이 알렉스를 한 두 달 정도 복용하셨는데 사과를 먹어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쓴 얘기 아니니까 구나는 아닙니다 저는 알레르기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복용을 할 이유가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슬림 시크릿이라도 꾸준히 사 먹고 있는데요 이게 먹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요즘에는 식사 때 그냥 그거 하나만 먹고 때워요 아 그거 간장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밥 대용으로 이게 밥도둑 아니에요? 하나 먹으면 밥을 막 말아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구나 어쨌든 그래요 아무튼 이게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효과 확실히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 토요일날 공방이니까 공방이네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업다님이 제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공연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중관리 들어왔어요 아니 벌써 살이 좀 빠졌어요 오 좀 빠졌어요 슬림 시크릿이 뭐예요? 슬림 시크릿이 아 예 그거 먹고 살 뺐어요 아 그거 먹고 살 뺐어요? 내가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광고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광대뼈가 8cm 올라왔어 그러니까 올라와 있어 이렇게 나 탁구가 웃는 줄 알았어 나 피곤해 죽겠어 나 지금 일일이 싸우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에 살이 빠지니까 숨 묻혀있던 광대표가 아니 근데 껄리면 육덕 시크릿이 뭐예요? 나리가 살이 찌고 계세요 미국 가는 생각에 잠은 못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식사를 지금 고민이 없으신가 아니 근데 제가 카페 직원들에게 얘기를 막 했어요 이제 카페 직원들도 다 보잖아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아 우리 방송같이 하는 업다님이 슬림 시크릿 먹고 살을 몇 킬로를 빼셨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치 껄림 살 빠졌지 아 업다랑 껄리면 구분을 못하는구나 그래요 그냥 우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냥 쭉 관심 없었으면 좋겠네 저는 충격이 있어요 카페 여직원이잖아요 껄림을 기억을 해요? 껄림을 담아놓을 내 공간이 있어요 너무 크잖아 너무 크니까 껄림을 담아놓을 기억이 없을 때 너희들이 모르는 내 매력이 있어 여자들이 특이해 정말 여기 길가에 바퀴벌레스 기억 안 해 그렇지 막 드럽고 다리 많고 이러니까 기억은 나지 너클볼로가 너 때린다고 할 때 그 마음 내가 알겠어 지금 아 새롬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상품 협찬 해주시고 있는 노호 노호 저는 지난주에 계속 환송회 때문에 노호 일주일을 보냈어요 노호 근데 제가 먹어본 결과 이게 술 마시기 전에 혹은 처음 마실 때 마시는 것보다 확실히 끝날 때쯤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직빵이에요 제가 느꼈어요 숙취에서 도움되는 링게렉하고 비슷한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딱 먹고 나서 이거를 먹잖아요 그러한 두세 시간 지나가면 내가 술 먹었던 사실을 까먹습니다 내가 먹었나? 그리고 완전히 꽈라댄는 거 아니야? 제가 보통 술을 먹으면 목에 깔때기 들이붙듯이 물을 엄청 먹어요 사발로 막 들이키는데 노호를 먹으니까 물을 안 먹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전세계 정보요원 혹은 로비스트들한테 필수품입니다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게 노호 액기스 같은 거 이렇게 쫄여가지고 놔둔 다음에 쫄여서 쫄여서 놔둔 다음에 피하지방에 싹 주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북한 가서 이렇게 염탐하는 국정원 요원들 갖고 가는 거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들도 노호를 좀 필수적으로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남자 새끼가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 새끼가 나를 완전히 마탱이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화장실 가서 까먹어 그것도 있고 보통 이렇게 술자리에서 먹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농축한 가루 같은 걸 파는 게 낫지 않을까 비즈니스 모델로 코롱이 파는 거 그래서 코롱 이렇게 흔입해서 갑순이 확 깨버리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좌약을 확 넣어도 되고 좌약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 술자리에서 실수했다가 직장사들한테 대방 싸득이 맞죠 대방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장상사 대머리를 만지작거린다든지 내가 그랬어 내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대머리를 만졌어요 직장상사가 가발을 쓰고 있는데 너무 티가 나는 거야 이거 가발이에요 힘들어 봤어요 내가 술 완전 꼴아가지고 이 전직 좀 하지 말라고 가발 이렇게 잡아당겼대 근데 저기 업단님 후임이 혹시 이러지 않았어요 이거 인형 탈인가요 이렇게 흔들지 않았어요 그 새끼 죽여버렸지 내가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 프랭크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면 술자리에서 실수하는 일 없지 않을까 원래 술자리에서 실수한 게 되게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쪽팔려서 그런 흑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좀 수시로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믿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나에겐 노우가 있으니 많이 먹어도 돼 근데 뭐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어떻게든 실수할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우 노우 그러니까 노우 아무튼 그래요 노우가 맛있더라고요 맛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가져간 걸 그냥 배고파서 한 캔 먹어봤거든요 칼로리 낮아요 칼로리도 낮고 맞아요 맛도 있어서 그냥 먹기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이 정도면 광고 충분하죠 노우가 약간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요 뭔데 남녀가 술을 먹는다 이런 자리를 한정했을 때 우리 남녀 술을 먹는 경우는 우리 몸의 신체 영양성분을 교환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보통의 호르몬을 교환하기 위해서 호르몬 교환을 위한 건데 이렇게 호르몬 교환을 위해 먹었을 때는 농호를 보게 돼요 그날 근데 노우를 먹으면 농호를 못 봐요 유모만 보다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못 준다는 거예요 술에 그래서 업다닌에 술 먹고 깔라대면 홍대 4번 추구에서 사각판주만 입은 채로 발견되잖아요 코코넛이 땅콩 낀 상태로 어떻게 알았어 제가 잘 알죠 봤어요 내 옆에 누워있었거든 이 새끼야 항문에 땅콩 낀 채로 그래서 또 이 음료가 어떻게 보면 데이트 강간약물을 쓰일 수가 있어요 나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넌 이 정도 먹어야다면 나 혼자 노우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 피하려면 여자분들 노우를 챙겨야 된다 술자리 갈 때 노우 필수다 그리고 살 뺄 땐 뭐가 필수다? 슬림 시크릿이 필수다 아 그렇죠 난 살 찌고 싶은데 노호로 술을 깨서 슬림 시크릿으로 해장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술 먹어서 살 안 찌겠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빨아드렸고요 가시죠 껄님 아 그럴까요? 네 어 그래요 아니 뭐 대사 안 칠 거야 대사 다 쳤어요 어쨌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바이오로매드 슬림 시크릿 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라고 맨날 굴아치는 마른 샹년들의 은밀한 비밀 슬림 시크릿의 도움과 함께합니다 파이팅 어 나 잠깐 그 우리 전설의 흑발님이 저 삿보로 맥주 아 맞다 예예예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 이거 한 캔 마셨더니 화장실 갔다 가야겠어 벌써 취해요 취했어요 잠깐만 아침을 먹기가 부담스러운가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오후에 허개를 달래고 있나요? 늦은 저녁이나 회식이 걱정되세요? 당신이 시계조절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슬림 시크릿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담은 슬림 시크릿은 하루종 언제라도 당신에게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청정지역 호주에서 건너온 시계조절용 단백질 바 슬림 시크릿의 비법을 지금 알아보세요 큐어몰에서 만나요 어 껄님이 화장실 가신 동안 저희 맥주 보내주신 전설의 흑발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맛있게 먹었고요 삿보로 클래식이네요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 드릴 분이 더 있는데 일본에 사오신 거예요? 그런가봐 일본 가셨다고 이분이 일본에 갔다 오셨나봐요 삿보로에 아니요 어머님이랑 같이 마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게 한 4개 정도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똑같은 봉지를 한 4개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박새롬이가 이거 다 먹어버릴까봐 나한테 페이스북 쪽지도 보내주셨어 진짜? 저 인터셉트 안 해요 맡겨놨으니까 찾아 먹으라고 2주의 뒤측입니다 슝 2주의 뒤측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공개방송 오실 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내가 좀 평소에 술 먹으면 필름 끊기고 바지 내리는 버릇이 있는 빡가는 같은 분이거나 아니면 뭐 길가는 여자 붙잡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꼭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남자들 같은 거 싸우는 분들 싸우는 분들 많아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어요 맞아요 저희가 마지막 영진공 공개방송 한 날 새벽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근데 술들 자시고 약간의 언쟁이 붙었어요 사실 마지막에 아주 기분 좋게 헤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도 폭력이 오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언쟁이 좀 붙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껄리면 손가락 한번 부리시면 돼요 거기서 아무도 눈을 못 마칠 거예요 제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 노래방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때 아웃사이더 랩 한 곡 완곡하고 바로 쓰러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 머리에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공개방송 오시는 청취자분들 믿습니다 믿는데 혹시나 힘든 생활 하시다가 공개방송 오셔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과음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술은 적당히 즐거울 만큼만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포틀럭 파티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즐겁게 드시고 행복하게 헤어지는 즐거운 데서 딱 마무리하는 걸로 조그만 안내 사항을 드리자면 젓가락과 포크, 개인용 접시, 종이컵 소주잔과 일반 사이즈보다 살짝 큰 종이컵은 제공이 됩니다 그 외에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설마 우리 청취자 중에 우리가 맨날 욕하는 윤창준 같은 새끼는 없겠죠? 없어야 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당장 가서 같이 할 거예요 개새끼야 아무튼 걸림 좀 있으면 미국인 되시는 거 아시죠? 이분 사람 몇 명 치고 미국 가면 못 잡아요 아니요 범죄인도 조약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도망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게 쪽도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모두 신경 쓰셔서 즐겁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주에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개방송에 오신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벌써 80명을 찍었습니다 보통은 닭글 달리는 거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오시던데 저희도 전부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오실 분들은 빨리빨리 닭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한 40석 30석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별로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도니스78님이 음식을 싸우기 힘든 분들이 있으니까 음식 배달이 가능한 전화번호로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배달 가능한 거는 중국 음식 맥도날드 배달 가능합니다 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홈메이드 음식만 받는 게 아니니까 싸우기 힘든 분들은 와서 그냥 김밥 한 주 사오셔도 되세요 그리고 근처에 대학로역 파랑새 흑장 옆에 KFC 있고요 그럼요 그 길 건너편에 분식집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가져오시는 게 왜냐하면 중국 음식을 여러 군데서 시키면 나중에 어디서 어떤 접시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계산도 힘들고요 정신 없어집니다 공물 쏟으면 다 치고 이러니까요 좀 저렴한 걸로 접시내놔도 욕해요 이거 우리 거 맞냐고 잘못 가져가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게다가 여기 이제 우리가 카페 공간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 마지막이에요 그때 쓰레기 다 놔두고 가셔놓으면 안 되지만은 뭐 벽돌 몇 개 깨도 괜찮고요 바닥을 삽으로 파도 괜찮고요 나무를 톱으로 썰어서 버려도 돼요 어차피 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에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드럽게 너무 드럽게 쓰시지 않아도 된다 똥만 싸지 마시라 똥만 안 싸면 드럽게 살짝 써도 된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요 근데 왠지 똥 싼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벙커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행운화예요 마지막 벙커의 마지막 밤을 가오컷 팬들과 가오컷 팬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멋있다 아무튼 저번 주에 빡가능이 하도 방송에 안 울리니까 클럽의 로보리즈님이 빡가능이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방송이 너무 빨리 올라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빡가능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새끼가 뭐 저기 뭐야 이게 본연의 리듬이죠 빡가능 본연의 리듬이에요 레게리듬이에요 약속하고 깨지고 욕하다 지치면 그때 가서 하는 거 뒷박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빡가능은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만래보직원님이 우리 방송 정중행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칠게 다뤄지는 것을 선호하는 박새로미님한테 꽂혔답니다 어머 지금 무슨 소리 들였어요 달팽이 가로 살짝 펴주는데요 성녀 추종자가 한 명 더 생겼는데 이분은 아무래도 여자를 거칠게 다루는 걸 선호하시나 보네요 아이디가 그냥 오징어도 아니고 오징어 다리가 아홉 개 맞아요? 열 개죠 달이는 여덟 개고 촉수가 두 개 통상 열 개라고 손은 고추예요? 여자를 거칠게 다루는 다리 많은 거 하니까 촉수 괴물이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까만머리님이 내가 바로 세다는 말 좀 듣고 살아온 여자다 하셨는데 이분이 키가 크시고 하이힐을 8cm 정도 신으시고 가죽 자켓 입고 스모키 화장하고 다니신대요 이야 멋있죠 이런 분들 아니 이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빡가능보다 20세지 크신 거네요 그렇죠 디아블로 2에 보면 아마존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멋있죠 이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 멋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박새롬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박새롬이가 이제 젠더도 안 가리고 유혹하나봐요 걸크러쉬 오셨나봐요 끝났어 끝났어 대단합니다 박새롬이 그리고 사탕 칫솔이라는 분도 서른 중반의 여인인데 고민이 이거래요 박새롬이 양을 너무 좋아해서 공방에 혼자 오신대요 센언니 그리고 사탕 칫솔님 두 분 다 오시고 두 분 중에 한 분 뽑아서 저희가 박새롬이와 녹음실에서 밀실 데이트 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커튼 쳐드릴 거고요 빡가는 거 녹음 준비하고 제가 녹음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녹음 켜놓고 나가야 돼요? 켜놓고 나가야 돼요? 저 나가면 이어폰 블루투스 들으면서 주머니에 손 넣을 거예요 까만머리님은 공방에 못 오실 수도 있다셔서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가죽 자켓 입고 스모키 화장 딱 하고 9cm 실 신고 만날 거예요 원하는 여성분들이 있으면 쭉 치주세요 밖에서 따로 만나지 마 너 왜 그래 아무튼 그러고요 그렇고요 잘됐다님이 본황 치를 다이렉트로 구매를 하셨대요 이분은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입금하셨대 가업거래 광고 넣으라고 존나 압박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거는 11월 대선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려고 미국에 가냐라고 하셨는데 트럼프는 이민족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걸리면 어떡하죠? 제가 약간 서구인 인상이라서 괜찮아요 트럼프는 이민족한테 적대적인 놈이잖아요 아 원주민이라서? 이분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한테 적대적인 놈이잖아요 텍사스가 말 뛰어댕기는 공간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카우보이들이 개천민족의 고향이지 텍사스 좋아할 거예요 몽골에이드도 그리고 껄림 멀리서 보면 도끼 차고 차이나타운 세탁소에서 삥 뜯는 삼합회 중간보스처럼 생겼어요 중간보스 행동하는 보스 흑형들도 왠간에서 목건들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밴드에서 기타 치고 있는 스티브 루카선 껄림하고 빠까넣은 얘 봤죠? 이 친구가 저랑 동갑이에요 공방 때 우리가 부를 송리스트를 올려주셨는데 이거 다 맞아요 모두들 거기 링크 타고 가셔서 노래 좀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떼창 안 해주시면 그럴 걸 이미 도우미들이 싸가지가 없다면서 마이크 집어넣을지도 몰라요 이분은 원래 도움이 없이는 노래를 안 해보신 분이니까 떼창 좀 부탁드리고요 스티브 루카선 이 친구가 지금 싱글이에요 돈도 좀 있는데 굉장히 어리숙하고 순진하니까 혹시 호구를 찾고 계신 돌식녀는 이번 방송에서 기타 치는 애를 주목해라 이렇게 좀 팁을 드립니다 기타는 줄이 6개고 베이스는 4개입니다 맥주왕님은 베이스 치는 맥주왕님 여친 있으니까 괜히 들이대지 마세요 그리고 럭키세븐님께서 고추 크기를 잴 수 있는 프로그램 링크해 주셨는데 아 이거 내가 해봤어 저도 해봤어요 20인치 나오더라고 꿈에 숟가락은 안 돼요 20인치면 무슨 띠가요 띠? 정확하게 20개를 이어붙이면 돼요 껄림 이름 넣어보니까 지금 사용 불가능이라고 뜨거예요 빠까등 이름 넣어보니까 6인치 나오는 거 정확합니다 너무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센치가 아니라 인치라고요? 네 인치요 20인치에 조금 더 붙으면 제 허리 사이즈인데 그게 말이 되나? 야 솔직히 말하라 허리에 감아야 되는 거라면? 꼬리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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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누이 말하지만 사이즈로 부심부리는 사람들은 까고 말해야 됩니다 한번 까보세요 너희들 한번 까보자 지금 제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박세럼이 대입을 해봤거든요 뭐라고? 24인치 나왔어요 박세럼이 허리가 박세럼이 24인치 나온대요 아 24인치 나온대요 아 그리고 좋은 친구 이희님이 박세럼이 나이를 듣고 경악하셨대요 맞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끼 부리고 이래도 박세럼이는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된 어린 처자예요 그러니까 공개방송 오실 분들 방송 이미지만 갖고 박세럼이가 모든 추태를 다 보드 담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방송 후에 세럼이가 여행을 떠나요 2주 동안 자리를 빌 예정 긴 여행 떠나시죠 그래서 세럼이는 대체가 불가능해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급한 대로 그동안 모아놨던 미공개 성음 저희가 세럼이 없는 동안 풀 예정이니까 세럼이 없다고 안 듣고 그러게 없습니다 여러분 빡가능이 원래 이런 거 편집은 안 시켜도 기가 막히게 해요 듣지 마세요 그냥 제가 컬렉션을 모아놨어요 숨소리 컬렉션 빡가능이 컬렉션 저희가 세럼이 없을 때 풉니다 그리고 난나 앤님께서 직장에서 가업걸 스피커로 틀던 동료가 이번 주에 결혼한다면서 축하 메시지 부탁하셨어요 결혼을 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일단 축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실명을 밝힐 수 없고 떡집 사장님의 친구이자 최근 냉장고를 넘겨주시고 공웅동을 떠나신 세신장님 축하드린다고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릉에서 같이 일하는 닝견이 축하드린답니다 장흥이요 장흥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릉은 무덤이죠 그리고 세신장님 축하드리고요 남은 평생 한여자하고만 잠자리 해야 되고 야동도 끊어야 되고 한여자랑만 하니까 매번 기술도 새롭게 연마해야 되고 그나마 애나코너 하면 아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고추가 달 없었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알렉스 구매 인증해주신 정구리님과 OIEH님께 이어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태 이태 혹시 순서가 밀렸는데 제가 까먹었거나 구매 인증 올렸는데 방송에서 언급이 안된 분은 다시 한번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폰 저희한테 협찬 들어오는 동안은 계속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내주는 이어폰이 뭐라고? 음질 내곱성 다양한 구성에 무상수지도 가능하고 여자분은 착용한 무려 한 컵 사이즈가 늘어나는 젖대용 일레븐 저희가 주크박스의 협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힌 이어폰이에요 이 주크박스의 젖대용 일레븐 이것도 한번 안 빨아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귓구멍 크기가 상관없이 깊이 삽입할 수 있도록 폼티비 세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끼면은 업다님처럼 풍성한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씨발 빨아주는 거야 그리고 네이처호다 구매하면서 돌아오라고 협박해주신 아브라삭스님과 김세븐이님께 두 분께 노후 6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님은 아임닭가슴살 구매하셨는데 아쉽지만 이번 주는 밀렸으니까 다음 주에 노후 보내드릴게요 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뒤치기 이상이고 팟빵에 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2주의 훈시입니다 슝 요즘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또 이번에 기업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애로사항이 규제 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안녕하세요 각하입니다 제 별명이 뭔지 다 아시죠? 아 그럼요 닭 아닙니까 닭 너 이 개새끼 저 새끼 누가 좀 집어쳐넣으세요 제 별명이 선거의 여왕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영구동생 한구를 공관위원장으로 딱 앉혀놓으니 이제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음 한구씨 여태껏 삐딱선 탔던 것들은 이번에 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음 소문만 무성하던 애부터 나한테 반기 든 것까지 영구동생 밑에서 제대로 면접 보고 조아리지 않으면 제가 다 조사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공천으로 비밖에 공천 학살 당할 거라고 말들 하시는데 학살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누구 죽으기라도 했습니까? 이런 야비한 정치적 수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 공천에서 공천자들을 다 물에 빠뜨리고 7시간 동안 살아남은 공천자들에게만 공천권을 주는 강경한 대책을 세워 깨끗하고 말 잘 듣는 새 우리당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아 오늘도 아름다운 각하의 훈시 잘 들어봤습니다 이 뜻깊고도 거침없습니다 아 주옥같은 보금들 게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물에 빠뜨린다면서 물에 빠뜨린다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전문가 두 분 또 모시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우선 전국 물빨래연합회 대표이자 왼손빨래 7시간 연속 빨개 기레스 국등대자이신 빨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왼손만으로 7시간 동안 물 없이도 빨래를 할 수 있는 빨가능이오시다 물 한 망원 안 나는 사막에서도 저의 황금의 왼손 이거로 동네 청년들 너나 할 것 없이 물빨래 시켰습니다 아 대딸방아시나보다 방금 물빨래를 마치고 나온 남자도 제술에 딱 쥐면 그냥 이 각오가 얼마나 비슷한 돌기 빨래판으로 그냥 한 번 더 뺄 수 있다 세계 핸드잡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아 대단한 분 나오셨어요 대단한 분 대단한 전문가 나오셨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공천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지하경제 활성화 위안장 친방 아니면 국물도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뒷구녕으로 들어온 각종 정치자금을 성공적으로 은닉하고 세탁하고 유통시키는 지하경제가 지하에서만 원활하게 돌아가고 절대 지상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 친방 아니면 국물도 없다입니다 일찍이 우리 각하가 전대머리한테 받은 6억 원 이거 다 제가 관리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세탁해서 세금 안 내게 만들었죠 우리 각하 또 7날래 8날래 돈 받은 거 막 대머리 오빠가 나 돈 줬다 뭐 이런 얘기 자랑하고 다니는 거 제가 다 막았습니다 또 우리 각하 이거 다 주사기 사느라고 또 탕신할 뻔했는데 이거 다 제가 막았어요 요즘에는 5만 원권이 나와서 예전보다 뒷돈 받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사과박스, 배박스 이런 걸로도 부족해서 봉고차, 찻대기로 돈 받았는데 요즘에는 비타 500 박스 하나에도 비슷한 액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 이번 생놀이당은 이번 선거에 5,60대 아주머니 당원들 손에 박하스 박스를 들려서 그걸로 선거 자금을 유통하는 선거 자금 유통의 혁신 대거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종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험적으로 운영했던 방법인데 이번에 전국 선거에 특별 도입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성환종 리스트 이 메모가 드러나갖고도 존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치 자금에도 받아도 메모를 남기지 않는 비밀 작전 받아도 노메모 슬림 시크릿 작전을 개시해서 무모 작전이네요 그렇죠 메모 없이 정치 자금을 유통하는 정치 자금의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두 분들 우열을 갈릴 수 없는 두 분들이 나오셨네요 이 두 분들 모시고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우선 빨간흥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각학계에서 규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리고 살아남는 규제만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훈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규제가 빨랩니까? 이걸 왜 물에 빠뜨려야 되죠 빠뜨려야 되죠 아 그래요 이 각하 마음에 안 들면 물에다 빠뜨릴 수 있는 게 각하입니다 그냥 각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원조 각하 마음에 든다 딱 데리고 와 물을 빨아먹는 거 그게 원조 각하 아닙니까 아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그 물 수조에다가 얼굴 쳐박아버리고 그거 이따 나옵니다 예 그리고 동생 각하 보세요 마음에 들게 이 물벙어 관상놈에 꽂아놓고 조자로 충전하는 게 동생 각하 아닙니까 원조 각하 또 이 원 마이 원 마음에 안 든다 한 놈씩 그냥 물 물고몽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각하는 훨씬 통이 커요 아버님 물벙이 대한민국 훨씬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아버지가 원 마이와 한 놈씩 빠트렸다 각하 안 그래 통이 커요 그냥 씨발 다 같이 수장시켜버린 게 지금 각하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지금 규제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물을 못 바라먹습니다 이 각하가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노하셨는지 이 규제에 대한 브리핑을 했듯 의원 빠주야 그냥 각하 그냥 온 성에 그냥 오줌물로 흥분히 젖고 각하 또 이 소식에 얼마나 흥분했던지 그냥 각하 반지도 그냥 물로 흥분히 흥분해서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에 안 들며 숨도 쉬면 안 돼요 물속에 그냥 냅다 꽂아버리는 게 우리 각하 스타일이에요 그냥 각하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꼴리는 대로 합니다 넌 진짜 곧 마티드시 타겠다 어쨌든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발언을 가지고 말이 많은 게 우리 세월호 침몰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무마하려고만 하는 이런 상황에 대통령의 이 같은 비유가 적절한 겁니까 과연 주적절한 비유죠 지금 각하 모가지에다가 칼들이 민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데요 세월호를 한몫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표창원 보세요 세월호 때 떠가지고 지금 정치하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세월호 수혜 안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세월호 이야기에만 하면 공천받는 게 지금의 여론이고 세월호에게만 하면 추천받는 게 여론입니다 우리 각하가 이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바람만 보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적절한 원사였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정론 조중동 TV조선 채널A 봐야 돼요 MV에 이런 거 안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어떤 대목군들한테 이렇게 맞아요 다 이렇게 휩쓸려주고 말이야 사실 세월호으로 제일 물먹은 사람 우리 각하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역시 놀라운 답변이었고요 다음으로 친박 아니면 국물도 없다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영구동생이죠 19 공천위원장 결정되셨는데 각하가 과연 이걸로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이게 진짜 비밖의 공천학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학살이라는 용어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학살이라기보다 선택적 살인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앉은 이한과 의원이 누굽니까 이분 얄짤 없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공무원연금 개혁 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 공무원들이 자꾸 반항하면 공무원연금을 아예 없어버리겠다 이런 패기 넘치는 발언을 하신 분이에요 테크주의 같은 분이네요 그럼요 쫙쫙 밀어버리시는 분이죠 고항괴도에요 학사 공무원연금 아예 없어버리면 개혁 안해도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또 이런 분한테 손에 칼 쥐어주고 야 칼추만 번 쳐라 이런 거다 이겁니다 지금 이건 지금 마치 한 명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살생부에 이름 적혀있으면 바로 모가지 싹둑싹둑 쳐버리는 호위무사 망나니의 역할을 맡긴 거다 따라서 이번 선거 공천은 우리 생료리당 국회의원들이 룸빵 가서 아가씨들 줄 서 놓고 넌 얼굴이 칼댔네 아웃 넌 엉뽕 넣지 아웃 넌 가슴이 자연산이 아니야 아웃 이렇게 엄격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아가씨를 골라 만지작되며 즐기는 것처럼 철저하게 각하의 입맛에 맞는 놈들만 골라내서 공천을 주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날카로운 분석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각하의 입맛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우리 각하의 입맛은 저희가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하인지 나이가 좀 되셨어요 노각 좋아하시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지금 우리 각하의 어떤 형광물질 100개 처먹은 후쿠시마산 형광등 같은 아우라 여전하십니다만 이제 좀 딱딱하고 올고진 애들보다는 적당히 세월의 풍파를 막고 부들부들해야죠 주름도 생기고 날카로운 돌기도 좀 무뎌지고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적당히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오래가고 부드럽게 국회 음부에 삽입되는 이런 인재를 좋아하시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약간 어두운 연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데 아주 부드럽게 삽입되는 애들을 좋아하세요 일단 스마트 남군 윤회에서 노각으로 취향을 바꾸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자는 걸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연 천연 내추럴 내추럴 좋아하세요 애가 일단 생각이 좀 적고 멍청해야 돼요 일찍이 우리 장고의 손녀인 김급동 의원이 여자는 좀 멍청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 아직 DNA 검사 거부하고 계시죠 계속 거부하고 있죠 DNA 검사는 거부하지만 내가 손녀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지금 원래 우리 각하께서는 좀 선차적으로 뇌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총대매기와 희생정신이 강한 약간 덜 떨어진 인재들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생놀이당 의원들이 앞다투어서 중남미산 지카바이러스를 품고 있는 모기를 수입해서 예방접종 맞듯이 처맞고 있어요 각하 제가 이렇게 뇌가 작습니다 이렇게 인재가 넘쳐나는 상황을 우리 각하 매우 흐뭇하고 계십니다 역시 저희가 이 깊은 열길 마음속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좀 민감한 내용이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각하에게 찍힌 이 두 분 대구의 유도련님과 유도련 부산의 밀림이요 이 두 분 과연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각하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각하의 아버지 측근의 배신으로 가셨습니다 어디 갔어요? 공정동 안가에서 술 따르고 춤추던 애완용 재규호가 돌연 뱉어내는 콩알탄에 우리 아버지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배신 배반 얼마나 치가 떨리시겠습니까? 말에 토 달고 말 안 듣고 이런 새끼들 다 배신형 배반형이에요 이런 새끼들 살려놨다가 아빠 각하처럼 7시간 즐기고 있던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막 시바탕 이럴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나마 유도련님은 우리 각하한테 덤빌 수 있습니다 왜? 얘는 뒤가 구린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 밀림이 형은 다르죠 이분은 한 번 털었다 싶으면 수북한 밀림 속에 사면발이처럼 사위뽕이 툭 부정취업이 툭 아버지 친일파가 툭 우수수 떨어서 나오는 분입니다 밀림이 형도 그걸 지금 아니까 마치 한겨울 빡가는 불알처럼 착 바닥에 붙어서 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또 우리 무성한 분 밀림이 형도 밀림이 형도 이를 통해서 절절한 부성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각하와 어떤 공통점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밀림이 형이 그나마 제가 봤을 땐 밀림이 형이 좀 나이 많고 이래도 아직 쓸 데가 있습니다 얘는 귀한 대가리 일찍 금수저잖아요 즉 귀두가 너무 커버리긴 했지만 비리라는 윤화랙이 있고 그동안 친일파 집안에서 처먹고 살아오면서 온몸에 기득기가 번들번들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삽입이 용이합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온몸을 부르르 부르르 떨어드는 자가진동 기능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각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적어도 지금 선거 지금 발기된 이때까지는 좀 쓸모가 있다 선거 근데 유도련님께서는 너무 뻣뻣해요 휘어질 줄도 모르고 섣불리 삽입했다가 안에서 부러져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잘못 떠들 경우에 아파요 아파요 안에 넣었다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병원 실력합니다 못 빼요 그것도 벌려서 이렇게 집게로 빼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전망컨대 밀림명은 적어도 이번 선거까지는 삽입이 된다 쓸만하다 그 후에 선거에서 치면 그 핑계로 팽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선거에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또 암호나 잡아서 털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련님은 상당히 힘들다 저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역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아 그럼요 정말 개새끼 전문가들이네요 삽입이 중요한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었다는 걸 사실로 늘 확인시켜주시는 우리나라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도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극동이 마려운 관계로 2부는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